2017년 3월 10일 희생되신 외국 열사에 대한 진상기명 및 책임자 처벌 우리 텐트 규정의 오늘로 9일째입니다. 오늘은 5.18 행사도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주모 행사도 있습니다. 우리 태우기 집회는 124차 공식 태우기 집회가 있는데 오늘은 태우기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은 아마 집회 숫자를 늘릴 것 같아요. 우선 1시에 사장님 집회부터 시작해서 1시 반에 서울역 집회를 6분이 연설을 합니다. 그 6분은 이규택 대표님이 기회사 하시고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께서 대회사 유여의 자유한국당 전체보호 의원이 연사 그다음에 김성민 우리 지금 탈북자 중에서 우리 북한인권위원회 우리 당위원장이시죠. 이분은 미국에 갔다 와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곽성문 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1부가 서울역에서 6시에 진행이 되고요. 2부는 시청 앞에서 합니다. 2부 집회는 그야말로 박원순 시장의 책임 3.10 기생자들에 대한 최종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던데 박원순이 서울시에서는 왜 경찰 문제지 왜 박원순의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원순이 서울시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이 박원순한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망이 5번이 돌아가시고 9명이 실신이 되고 76명이 부상을 당했는데도 회의 한번 주최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직무 흑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겠지만 아무튼 박원순 시장에서 서울시청에서 2부를 합니다. 2부 계회사는 서석구 변호사님 대회사는 한상수 교수님 연사로 박근혜 위원장 박담비 청년 차리혁 청년이 합니다. 3부는 광화문 우리가 그전에 했던 광화문에서 3부 집회를 합니다. 계회사는 호평환 대표님 대회사는 우경훈 전 서울대 학생회장 연사는 정중길 변호사 또 그 연사 중에 한 분이 이세창 자유한국당 상입정기위원 그 다음에 인지혁 변호사 이성희 군 최지민 양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부는 마치고 행진을 청와대까지 해서 계회사는 박태우 사무총장의 계회사하고 대회사는 조용환 대표 연사는 이규리 교수 남강규 교수 이렇게 합니다. 압박하죠? 그죠? 그런데 연사분들이 대단히 다양해지고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분들이 연사로 나오실 거다. 그런 뜻은 뭐냐 지금의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는 연동정 비례대표제 가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 또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비법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못한다. 또 5.18 얘기만 하면 징계. 야당이나 자파시민단체를 징계하라면 징계하는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4.16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버지 분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너무 의욕이 있는 데 대해서 우파 자파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의욕이 있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그거는 대다수의 국민은 아니지만 일부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치인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의사를 배양하게 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치잖아요. 저는 답답한 게 5.18 얘기하고 4.16 얘기하면 어떻게 자유한국당은 자기 자당 내의 사람들을 징계부터 합니까? 징계한다 겨놓고는 한다 소리 하질 말든지 징계한다 겨놓고는 어쩔 줄 몰라가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 우파가 야당이잖아요. 야당 야당답게 좀 하라는 거야. 아직도 웰빙 정당 여당같이 말이지요. 머리 한 몇 사람 깎아 놓으면 그것을 국민들이 그것만 보면 다 인정해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파 독재들하고 싸우는 야당답게 좀 하라는 거야. 야당답게 그것이 저희들이 자유한국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당은 분명하게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파의 통합 또 우파의 다음 총선에서의 확실한 보수 과반의석 우파 과반의석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하나를 가지고는 과반을 못 얻어요. 제도상으로 그렇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수의 지지자의 15% 내지 20%는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51%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자아바들한테 정권 줘버리니까 이거는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나 그 플러스 알파가 돌아가지고 60% 정도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이 25% 30% 자유한국당이 25%에서 어떤 데는 3% 어떤 데는 25% 그것 가지고 반 지금 이제 반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 된 양 떠들고 앉아있는 그 모습들이 한심하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JTBC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최성원하고 정호성이가 세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쟤들이 어제 그 얘기를 왜 터뜨렸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한테도 말을 놓는 분이 아니에요. 정호성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말을 안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가 얘기하니까 얘 얘 얘 얘 가더라고 그거는 정호성이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집사에 불구한거요. 집사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용어에 있어서 이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에 불구한데 그것을 녹음했다 해가지고 3자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정호성한테 얘기하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두려운 거예요 총선을 놔놓고 이제 또 내로남불 우리가 촛불혁명을 했는게 맞지 않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촛불혁명은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촛불 구데타예요 형은행 헌법상에는 구데타라는 겁니다 법을 바꾸지 헌법을 바꾸지 않은 한도네에서는 자 이 문제가 이번 총선에 대도될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정당했느냐 또 여러분 자기들이 얘기하는 촛불혁명에 의한 적폐청산이 정당했느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러한 정책들을 썼느냐 그죠 인사에 있어서 그들 말대로 문재인씨 말대로 모든 국민을 골고루 통합하는 협치하는 정치를 했느냐 인사는 전라도 전라도에다가 캠코드 인사 아닙니까 인사에서부터 망조가 들어가지고 외교 개망신 당하잖아 개망신 한미동맹이 혈명관계의 혈명 혈명관계의 한미동맹이 2년도 안 돼가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미국을 정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정우하는 나라 아니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판단이 되느냐 말이에요 2년 만에 이 대한민국의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그 우방 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우방일 자아파들의 시기각대로 대한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백악관 가가지고 대한미국을 썼는데 문재인 씨가 몰라서 대한미국 선주를 압니까 그것은 자아파들의 용어예요 무슨 용어냐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민지라 해서 대한미국이라고 씁니다 그것을 실수했냐 백악관에다가 대한민국으로 하고 썻는 사람이 문재인 씨인데 그때는 우리가 문재인 씨를 몰랐어요 잘 진가 민가에서 실수했는가 그런가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히 알겠어요 경제가 다 망했는데도 괜찮다는 거야 어 실업이 청년 실업이 10.9% 어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가 110만개가 도산했어요 30대 40대의 청년 일자리가 30대 40대의 주요한 생산 일자리가 3 40대 24만개가 날라갔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겨우 맞춰가지고 300개의 공공기관 공기업 공기관에 200명 300명 구걸해가지고 도넛 풀어가지고 65세 실버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단기 일자리 3개월 단기 일자리 청년 일자리 3개월짜리 만들어가 겨우 9만 8천명 만든 거예요 겨우 일자리 증가를 9만 8천명 만들었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 5주도 안 썼는데 이 사람들 74주 썼어요 그러면은 뭐냐 시장에서 경제 주체인 시장 투자자와 생산자와 거기에 따르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문재인에 대한 경제정책을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상공회의소가 와가지고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는 잘 되는데 나라가 다 망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국민들이 난리가 났잖아 이제 20대가 다 돌아서고 30대 40대 왜 돌아서느냐 자기들 일자리가 다 무너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의료정권에서 택시기사가 다섯 분이 다기택시 안에서 분신자살을 합니까 그중에서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상징적인 곳에서 상징적인 곳 시청 앞에 광화문에 국회 앞에 여러분 역대 정권에서 택시기사분이 분신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지금 가족 동반자살이 얼마나 많고 그 동반자살에 지금 옛날에는 신병 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비관해서 자살하는데 지금은 뭡니까 돈 3천만이 없어서 자살하고 어 삶에 찌날려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직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JTBC에 심수미라는 아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우성하고 최순실하고 녹취록이라고 말해가지고 거기 앉는 자리의 문제도 안 보이고 어 그 상황이 어떻게 된지 최순실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말을 했는지 그만하게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우성한테 얘기한 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한 식으로 몰고 가고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의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촛불혁명이 잘못된 걸로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누가한테 대겠어요 내로남불 이 정권을 잘못하면 촛불정산도 전정권에서 했다는 거야 내로남불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다 물리는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니까 우리가 촛불 돌고 정권을 바꾼 거다 우리가 정권 바꿨으니까 우리가 조금 못하더라도 촛불혁명 정부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짓말들을 버젓이 하는 거야 버젓이 그런 거짓말들을 지금 북한 핵문제 때문에 비핵가 비핵가 해가지고 저 또라이 또 왔구만 저 완전 또라이잖아 저 지금 북한 비핵가 해가지고 2년간 얼마나 국민들을 속였습니까 이 광장에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빨간 꽃머리에 달고 여와가지고 김정은 환영위원회 만들고 해던 게 어제 어제예요 어제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불과 몇 달 만에 전부 거짓말이 다 탈로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되게 우파들한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되게 어 와바바바 하다가 2년 동안 거짓말을 했는 이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아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대한민국이 자아로 넘어가지 않도록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김창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펜트 투쟁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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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유는 조크 자 우리 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저 목사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박수해주세요 박수 박수 이제 여러분들이 까야될 길은 정해져있잖아요 우리도 정해져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게 우리가 지금 7차인가요 6차인가요 팟캐스트 야간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우리 야간 토론회 주제만 정어놓지 누가 발언해라 누가 해라 이런거 없잖아요 하고싶은거 다 얘기하라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 얘기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제 우파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거에요 우파가 민주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서민들하고 가장 그 조직 구성원이 가장 서민하고 가깝고 자영업자하고 가깝고 소상공인하고 가깝고 그런 분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이 어딥니까 여러분 대한외국당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민초정당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자생적 정당이 독립적으로 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대한외국당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외국당은 그야말로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자영업자 650만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 다음에 25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또 많은 택시기사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다 약자의 편에 있는 정당은 어디라고요 그야말로 약자의 편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당 이제는 좀 더 대한민국의 정치성을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는 정당 그러한 정당이 대한외국당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외국당 당은 누구도 누구도 어떤 자파들하고 토론을 붙여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이제는 투철한 교육의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그 뭐죠 우리 3월 10일날 관계를 진술하는 여성분도 보세요 그분 연단 세우면 목소리가 연사로 죽이겠던데 목소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은 만들어줬고 우리가 8월 30일 1년 지나고 지금 소위 말해서 1년 10개월 가까이 되는 우리 정당 9개월 됐어요 1년 9개월 21개월 됐는데 21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하고 국회의원 한석밖에 없지만 이렇게 알려준 정당 민중당도 국회의원 한석인데 민중당 잘 모르잖아요 민중당은 민주노초 사람들은 잘 알아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대한외국당은 국민들이 서서히 알게 됐다 우파 국민들이 이런거에요 좋은지 말고 한 20명만 국회의원 우리 당에 있으면 대한외국당 다 찍어줄 긴데 좋은지 안 할까 되겠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이제 저 말고도 좋은지 말고도 30사람 이상이 우리 당에 같이 나와있고 우리가 기호가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3년간 우리는 3년간 그렇게 싸웠습니다 약자의 편에 썼고 정의의 편에 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편에 썼고 한미동맹의 편에 썼고 대한민국의 안보의 편에 썼는 정당이 대한외국당이다 제가 봐도 버릴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게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분노와 분노와 투쟁의 조절을만 잘하면 돼 분노와 투쟁의 조절을 잘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은 124차 대역의 집회지만은 우리가 진실 2017년 3월 10일에 2년간 묻혀있던 이 진실을 광화문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국민들의 광장 광화문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광화문으로 가져왔다는 또 이상한 인간 하나 있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저쪽에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강화문으로 강화문으로 이 진실 투쟁을 가져온 겁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데일리안 보셨어요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한번 가보세요 지금 네이버 들어가보세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제일 위에 빈 공화가 있죠 그죠 거기다가 조언지를 치세요 조언지를 쳐보세요 그럼 저의 기사가 쫙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도 뭐 많이 떴네 오늘도 뭐 쭉 내려와 보면은 기사들이 쭉 나와있던데 여기 보면은요 데일리안 나옵니까 유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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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데일리안은 좌파인가 잘 모르겠는데 유데일리는 우파가 맞아요 유데일리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 대한외국당이 광화문의 천막을 쳤느냐 뭐 대한외국당 선전하러 진게 아니고 2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다섯 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쳤다 왜 대한외국당이 박원순 시장 얘기를 걸고 나왔는가 라는 얘기가 자세하게 자세하게 기사로 따지면 한 반페이지 정도의 기사로 나와있어요 여러분 이거 공유하십시오 이걸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거는 신문기사잖아요 안이 번아리세요 카톡방에도 번아리고 아는 지인들한테 번아리고 배안에 찾으셨어요 찾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더 밑에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준비됩니다 예 더 밑에 있죠 더 밑에 그죠 한번 눌러가지고 더보기 더보기 눌러가지고 더보기 누르세요 더보기 누르셔서 자 이 기사 우리 당사무처에서는 당카페에다 등등 다 올려서 여러분 찾기 힘들면 당카페 들어가세요 지금 기사 곧 올릴 테니까 당카페 들어가셔서 이 기사를 해가지고 한 600만명 한테만 전달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다 이 기사를 송부해주세요 그런 아주 공정하게 기사를 써놨어요 대한외국당이 왜 광화문에 텐트를 쳤는가 또 다섯 분이 희생에 대해서 그분들의 진상규명은 왜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아셨죠 네 자 네이버 들어가서 들어가셔가지고 유대 데일리안 데일리안을 치면 데일리안 기사 중에서 유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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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그게 나와요 안그러면 조은진을 딱 눈뜨면 뭐라고 뭐라 그랬죠 제가 네이버를 들어가자 지난번에 한 번 누가 가던데 눈을 뜬과 동시에 네이버를 열자 네이버를 열어서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치보자 두 번째 대한외국당을 치자 세 번째 조은진을 치자 그러면은 관련된 기사들이 쫙 뜬다고요 여러분 그 기사 중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있고 대한외국당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어주는 그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 작업을 그 기사를 누르고 거기에 기사에 좋아요도 댓글 작업을 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를 열고 요즘 뭐 보통 사람은 텔레비 틀잖아요 우리 텔레비 안 보잖아요 여기는 이 핸드폰을 돌고 네이버를 들어가서 네이버를 들어가서 세 가지 그죠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당 조은진 이 세 가지를 치면은 기사들이 거기에 만든 기사들이 다 나와요 그 기사를 쭉 읽어보시다가 아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의미한다든지 또 거짓 기사를 이거는 들어가서 욕을 해주면 돼요 너 거짓말 하지마 한마디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얘기를 제대로 지뤄준다면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달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오늘 투쟁에 있어서의 몸풀기 몸풀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혀진 씨 운넙도 많습니다 자 우리 이기택 대표님 오늘 집회에 대해서 조금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